확률분포 중에서 이산확률분포에서 연속확률분포의 마지막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확률분포 중에서 앞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또 노말 디스트리뷰션에 이어서 익스퍼넨셜 디스트리뷰션 지수분포 지수분포는 지오메트릭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확률변수가 지수분포를 따를 땐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은 사건이 서로 독립적일 때 단위시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가 보아성 분포를 따른다면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대기시간은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변수 X가 지수분포를 따를 때 확률밀도함수 PDF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림, 그림도 보여드릴 텐데요 PDF가 바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람다는 단위시간당 발생하는 사건의 빈도를 나타내며 바로 X를 이렇게 지오메트릭 원과 원오버 람다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X가 랜덤 베리어블이 지수분포를 따를 때는 X의 확률분포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그리고 람다가 1일 경우에 확률밀도함수와 확률분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고 이게 확률분포함수입니다 아까하고는 모양이 다르죠 아까와 같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수분포같이 이런 식의 모양을 따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X가 지수분포를 따르면 확률변수의 기대값과 분산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해보면 실제로 원, 기대값은 원오버 람다고 그리고 분산은 원오버 람다 스퀘어가 됩니다 이때 이 의미는 이 X가 원오버 람다라는 의미는 단위시간에 사건이 람다번 발생할 때 사건과 사건 사이의 평균적인 대기시간이 원오버 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분포는 부품이나 시스템의 고장시간에 대한 모양으로 사용되고 신뢰성이로 크레더빌리티 이런 기대시간 또 수명시간 상품의 수명의 분포를 많이 이용되고 이 지수분포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의 분포를 사용합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 또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 이런 다양한 예의 지수분포가 활용됩니다 이 지수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임의의 표본을 택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 이 모집단에서 표본 100개를 추출하려면 이게 이 경우에는 람다가 3분의 1이죠 람다가 3이죠 람다가 3이죠 람다가 이거니까요 R코드를 사용하면 지수함수에서 람다가 3일 경우에 100개 표본을 추출하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전 100개를 람다가 3이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 그려지죠 거기서 전 100개를 뽑아온 게 바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실제 한번 식습을 해보시고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 예제 10번은 어떤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평균적으로 10분의 3회가 걸려온다 그럴 때 다음에 답하라 한 번 걸려온 전화가 걸려온 후에 다음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2분 이내일 확률은 무엇이겠는가 또 다음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이상일 확률은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이 콜센터에서 평균적으로 1분당 1분당 그러면 10분의 3회가 걸려오는 거니까 1분의 0.3회가 걸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전화가 한번 걸려온 후 다음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시간은 람다이골 0.3인 지수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람다가 0.3인 원오버 람다가 바로 여기 표시되죠 그러니까 g의 1 그리고 1오버 0.3을 따르게 됩니다 이걸 r코드를 이용해서 구하는 확률을 구하면 지수 분포에서 2분 이내에 걸어올 확률이고 람다는 0.3인 걸 주고 지수 분포에서 0.3 이하 쪽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이 숫자가 바로 주는 값이 이것입니다 0.45 즉 한번 전화가 걸려오나 다음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2분 이내에의 확률은 45%쯤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이게 5분 이상일 확률은 1-5분 이상일 확률을 구해서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2%쯤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포를 알고 있으면 대개 이런 사건은 이런 분포를 따르니까 그걸 데이터들로부터 함수를 유추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Geralt optimal 소ص hommes